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별도의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정해진 기준 또는 한도 내에서 반도체 장비 반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UAE 국부펀드인 루바달라와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로 국내 중견 방산기업에 투자할 예정인 이 펀드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 등 국내 방산 대기업들도 참여합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국민평형 아파트 분양가 10억 원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주가 폭락 사태에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습니다. 빚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수십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신용융자, 이른바 B2가 차익결제 거래 CFD보다 더 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8개 종목의 신용융자 잔고가 8천억 원 가까이 줄었는데 대부분 반대 매매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사태로 손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는 무려 7만 명이 넘습니다. 첫 소식 조연 기자입니다. 삼천리의 신용융자 잔고는 이번 SG증건발 연속 하한가 사태가 벌어진 지난 24일, 1,532억 원에 달했습니다. 주가는 4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이어갔고, 2일 기준 잔고는 21억 원으로 급감합니다. 5거래일 만에 1,500억 원이 넘는 신용융자 잔고가 증발한 겁니다. 삼천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가스와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역시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진 뒤 5거래일 만에 신용융자 잔고가 각각 1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4개 종목까지 범위를 넓히면 신용융자 잔고 감소액은 무려 8,039억 원에 달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감소는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팔았거나 강제적으로 갚게 되는 곧 반대매매를 당했다는 뜻인데, 5거래일이 지난 뒤 동시다발적으로 급감한 것은 대거 반대매매로 처리됐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통상 6에서 7% 수준이었던 반대매매 비중은 12에서 16%로 2배 넘게 상승했고, 반대매매 금액 역시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증권사들도 키움과 교보 등 CFD 거래가 컸던 일부를 제외하면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한 피해는 신용융자가 CFD를 앞지를 것으로 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 추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분할 상황이나 일부 납입 시 기간 유예, 이자 감면 등 각종 방법을 활용해 투자자들과 개별 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결국 증권사가 추심할 수 있는 수준은 제한적이며, CFD와 신용융자 모두 합치면 상당한 손실을 올 2분기 실적에서 떠안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한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작전 세력이 CFD 거래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믿고 투자했다가 주가 조작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개인 투자자는 모두 7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7,730억 원, 여기에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 손실까지 반영하면 피해액은 총 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가 폭락 사태로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는 주가 조작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의 윤창현 의원은 주가 조작을 하다 걸리면 막대한 배상을 물리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해야만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유주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처벌을 강하게 한다면 자연스레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생각에서입니다. 윤 의원은 범죄 혐의로 발견된 사안의 93.6%가 과징금 조치조차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도는 통보되는데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 확보,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부당수익으로 보이는 의심되는 수익을 상당 부분 과태료로 몰수를 해버리면 이제 그 다음연부터 힘들어질 가능성이 더 높으니 범죄의 어떤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그런 유인을 자꾸 줄이는 방법은 형량 높이는 것도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것과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조를 하게 하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바꾸면 유인 체계가 바뀌면 아유 뭐 너무 좀 심하게 이게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범죄로부터 기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윤 의원은 이번 주 주가 조작과 불법 공매도를 포함한 불공정 거래로 적발된 범죄자가 10년간 계좌 개설과 주식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합니다. 금융회사나 상장사의 임원이 될 수도 없고 이미 임원인 경우 회사에서 쫓겨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자본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처벌까지 받은 분이 다시 처벌을 받고 끝나면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고 자본시장에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신 분은 다시는 자본시장에 얼씽거리지 말아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의 초점을 두고서 만든 그런 조항입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공범으로 범죄를 저질렀어도 먼저 자백하는 범죄자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도입, 대주주들의 주식 처분 계획을 미리 알리는 사전 공시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환입니다. 차익결제 거래, CFD 거래를 하려면 먼저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이걸 2년마다 갱신해서 연장을 해야 하는데 3년에 걸친 이번 주가 조작 사건에서 라대표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이 어떻게 자격을 연장했는지 그 과정이 의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마트폰과 신분증까지 맡겼으니 라대표 측이 대신 연장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 증권사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았을 거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체포된 라덕연 대표가 CFD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9년 정부가 개인 전문 투자자 조건을 완화하면서 CFD 지닌 문턱을 크게 낮춘 시점입니다. 하지만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은 평생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조항에 따르면 개인 전문 투자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자격 심사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확인 과정에 제때 응하지 못하면 강제로 일반 투자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 현재도 유효하기 때문에 라대표가 투자 세력을 불리던 2021년 이후 증권사는 라대표에게 위탁했던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라대표와 그 측근들을 통해 투자한 사람들 대부분이 본인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조차 제대로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두고 증권사의 개인 전문 투자자 갱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주부터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 CFD 계좌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지만 현재로선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에서는 CFD 등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주위를 당부하는 자료를 발표했지만 정작 개인 투자자나 증권사가 이를 어겼을 시 받게 되는 처벌은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에 민간의 자율 규제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조차 없다는 설명입니다. 금강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의 자본시장법이나 시행용 규정사항이라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협회 규정이라면 금융당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CFD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확실한 관리 조항마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되면서 이번 사태의 파장을 키운 개인 전문 투자자 제도부터 손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와 손잡고 최대 1조 원 규모의 방산펀드를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펀드는 주로 국내 중견 방산기업들에 투자할 예정인데 방산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중동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와 대규모 방산펀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주도로 무바달라 측과 펀드 조성을 논의 중이며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무바달라는 아랍에미리트가 2017년에 설립한 국영 투자사로 아부다비 투자청과 함께 중동의 양대 국부펀드로 꼽힙니다. 전체 운용 규모가 2,8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관계자는 무바달라는 펀드 운용에 관여하진 않고 기간 투자가로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댈 것이라며 우리 측 산업은행은 펀드 조성 이후에 위탁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 운용을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 대기업도 기간 투자가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투자 대상은 주로 국내 중견 방산 기업이 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국내 방산 제품의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펀드 조성은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방문해 방산 등 분야에서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UAE는 한국의 주요 산업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각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K-방산은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수출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정부는 방위 산업을 미래 유망 사업으로 낙점하고 올해만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분양시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분양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잘 팔립니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가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하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 기자, 이제 수도권은 국민평양 분양가가 10억 원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청약 신청을 받거나 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의 국민평양,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지금 10억 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는 10억 원에서 최고 12억 원, 그리고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도 10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이제 분양을 앞둔 인더건 퍼스비엘도 같은 면적 분양가가 10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고요. 지금 이제 모두 주변 시세보다는 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세절력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 8억 6천만 원에서 9억 9천만 원, 또 휘경자이 디센시아가 9억 6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 서울 아파트 분양가보다도 지금 경기도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평 분양가가 지금 12억 원이 안 되는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그리고 13억 원대였던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비교해도 지금 경기도 분양단지들의 가격이 서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입지라든가 상품성이 각각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히 경기도 분양가가 올라갔다는 건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도 물가도 오르니까 분양가 올라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가가 오르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단지에서 분양가가 지역에 따라 역전되기까지 한 거는 규제 완화, 올해 초 있었던 규제 완화 영향이 큽니다. 연초 규제 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4곳으로 축소되면서 정부의 고분양가 통제에서 벗어난 지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곳 빼고는 다 벗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금융비용 인상 등으로 높아진 원가 부담을 분양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열린 셈입니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 공사비 지수가 지금 151.11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3월보다 거의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상주택사업에서 건축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수준이고 대지비를 따로 내지 않는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 비중이 최대 7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공사비가 오르면 당연히 분양가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PF 금리가 지금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한 12%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자금 조달 부담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아까 고분양가 논란이 조금 예상됐던 그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의 경우도 지금 PF 대출과 토지신탁 계약 규모를 감안하면 지금 단순 계산만으로는 가구당 평균 7억 원 이상의 분양가가 책정돼야지 마진이 겨우 남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분양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에 막혀서 억눌렸던 분양가의 키 맞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고요. 따라서 단순히 경기도라서 서울보다 저렴해야 된다. 이런 말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싸면 안 팔려야 하는데 이게 좀 팔리고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는 좀 실수요가 많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살만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일단 고분양가 논란이 예상됐던 아까 그 용인과 광명 그 두 단지 모두 경쟁률에서는 굉장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지금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는 거의 뭐 평균 4대 1 그리고 광명자의 더샤프레나도 지금 1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걸 두고 시장에서는 수요자들이 지금 서울이 아닌 이런 수도권에서조차 국평 10억 원이라는 분양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R124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99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 뛰었는데요. 이렇게 분양가가 올랐는데도 청약 경쟁률은 올해 1분기 기준 이제 1순위 기준으로 거의 뭐 경쟁률이 평균 5.4대 1로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한 지난해 4분기의 3.6대 1 정도가 나왔는데 이 경쟁률을 훨씬 넘어섰고 또 같은 기간 무순위 청약 경쟁률도 굉장히 좀 두 배 가까이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분상제 무력화 그리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앞으로 분양가가 좀 떨어지기 힘들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 분양가만 보면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호환기 때 나서던 말인데 이 호환기라고 지금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정선을 넘어서면 미분양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이 강남 3구와 이제 용산구를 제외한 이런 지역에 이제 분양가 곱비가 굉장히 풀린 만큼 이대로 이제 급등이 좀 이어진다면 미분양 리스크도 덩달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10대 건설사들의 이제 지난해 말 미청구 공사액은 1년 만에 한 2조 원 넘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 미청구 공사액이라는 게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도 발주처의 대금 지급을 요청하지 못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분양 시장이 호황할 때는 뭐 분양을 완료한 후에 발주처와 이제 정산에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다든가 이런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미청구 금액도 당연히 급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통상 매출액 대비 미청구 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를 넘으면 위험 수위라고 보는데요. 지난 2021년 말까지 이 비중이 25%를 넘는 건설사는 단 한 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롯데건설 그리고 아파트 붕괴 사고로 손실이 발생했던 HDC 현대산업개발이 바로 이 마의 25%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작년에는 미분양이 올해보다 이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업계에서는 미분양이 내년부터나 좀 의미 있게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는 만큼 과연 이제 어느 수준까지 분양가를 올릴지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수출 부진의 후폭풍이 이제 고용시장을 덮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가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는데 문제는 수출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며 고용시장에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명 넘게 늘었지만 증가폭은 한 달 만에 다시 둔화됐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감소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가 10만 명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1만 명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반도체 등 수출 감소가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쳐서 제조업 취업자를 전반적으로 감소하게 만드는 아마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마 제조업 취업자 부분에 대한 전환이 쉽지 않을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반도체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 하락이 고용이 직접 미치는 파급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봤지만 반도체 수출 감소는 결국 경기 둔화로 이어져 취업 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의 10% 감소는 민간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총생산을 0.78% 감소시키고 반도체 가격의 20% 하락은 수출 가격 하락에 대한 실진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0.38% 정도 감소하면서 기획재정부 역시 IT 부문 중심의 제조업 경기 부진과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불안한 고용 시장의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올해 안에 수출 회복이 어렵다고 내다본 가운데 경기를 뒤따르는 후잉 지표인 고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최악의 전망까지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쿠팡이 올해 1분기에도 흑자를 내면서 2014년 로켓 배송 도입 이후 한 번도 못 잃었던 연간 흑자 달성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분기 매출도 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김범석 창업자는 소비자 혜택을 높인 것이 주요했다며 지구상 최고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혜택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예원 기자입니다. 쿠팡의 1분기 영업이익은 1,362억 원. 3분기 연속 흑자입니다. 매출도 분기 기준 사상 최대인데 같은 기간 국내 유통시장 매출 규모가 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성장세입니다. 커머스 분야에서 신사업 로켓그로스로 로켓 배송 가능 상품군을 늘린 게 주요했습니다. 로켓그로스는 오픈마켓 판매자가 쿠팡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하면 보관, 포장, 배송, 반품 등을 모두 쿠팡이 담당하는 서비스입니다. 쿠팡이 지난 12년간 6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물류망을 구축한 덕에 가능한 서비스인데 오픈마켓 판매자는 물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로켓 배송이 가능한 상품군이 넓어진 게 장점입니다. 올해 1분기 로켓그로스를 통한 판매량은 전년보다 90% 늘었는데 쿠팡은 이러한 성장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의 제품을 한 번이라도 구매한 고객은 올 1분기 처음으로 1,900만 명을 넘겼습니다. 로켓 배송 상품군을 꾸준히 늘린 데 더해 유료 멤버십인 와우 혜택을 늘린 영향입니다. 올해도 쿠팡은 배달앱 할인 강화 등 충성 고객 확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난 4월 쿠팡은 유료 멤버십 회환을 대상으로 쿠팡이츠 할인 가능 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인 친세계그룹이 내달 온오프라인 계열사 통합 혜택을 내세운 유료 멤버십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쿠팡도 혜택을 더욱 늘려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뚜렷해진 흑자 기조로 쿠팡의 첫 연간 흑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짙어지는 소비 침체와 유료 멤버십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현입니다. 인공지능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엑셀 작업까지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에 GPT-4를 접목하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죠. 기업용 AI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산업부 박혜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렇게 되면 저희도 업무하기 너무 편해지겠다 싶은데 인공지능이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 해주는 걸까요? 데이터를 찾아주고 워드나 파워포인트, 엑셀까지도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원들이 긴 회의를 마치자 AI가 회의 내용을 요약,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PPT를 구성해달라는 요청에 순식간에 10페이지의 발표 자료를 뚝딱 완성합니다. 오픈 AI의 달리를 활용해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내는가 하면 하단엔 발표자의 대본까지 적어둡니다. 최근 MS는 업데이트를 통해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의 주요 기능을 고도화했고 최근엔 사용자의 업무 연관성에 맞춰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네, 전세계 직장인들의 삶이 바뀔 것 같습니다. 빨리 써보고 싶은데 언제 그리고 또 얼마를 지불하면 이렇게 직접 써볼 수 있을까요? 네, 출시 일정과 비용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S는 지금까지 20개 기업의 해당 서비스를 테스트해 왔고요. 현지시간 9일부터 고객사 600곳에서 테스트한 뒤 순차적으로 대중이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비용은 MS 오피스 사용료에 추가 비용이 얹어지는 형식이 될 겁니다. 다만 글로벌 출시가 되더라도 한국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MS의 로드맵 상에도 아직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인터뷰 들어보시죠. 바로 1차 웨이브로 지원되는 언어의 한국어가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기업들도 다국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분들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요. 솔루션 개발과 관련된 파트너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질 때마다 한국어 서비스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 국내 기업들한테 좀 기대를 걸어봐야겠죠. 우리 기업들도 기업용 AI 시장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기업용 AI 시장의 주요 사업자가 될 전망입니다. 네이버는 하반기 하이퍼클로버X를 적용한 기업용 AI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카카오도 가칭 카카오 IGPT를 비공개 베타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국내 선두주자인 두 기업의 주요 기능과 MS와의 경쟁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공식적으로 전부 노코멘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답변을 조금 종합을 해보자면 MS의 막대한 투자 규모와 자사 오피스툴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밀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한국어에 특화됐다는 점과 국내 기업인 만큼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적다는 점은 강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아쉬움 좀 더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물론 베일을 벗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업계에선 네이버의 경우 기업용 통합 소프트웨어인 네이버 웍스를 갖고 있고 또 한국의 MS로 불리는 한글과 컴퓨터와 손잡았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컴도 한워드, 엑셀의 한컴버전인 한셀, PPT의 한컴버전인 한쇼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클로바X와 연계해 한국 기업용 AI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S가 한국어 취시 기획이 없는 만큼 한국어 특화도 물론 강점이고요. 다만 국내 기업들이 꼽은 보안 문제가 실제로 강점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S도 철저한 보안과 함께 기업의 데이터가 MS로 넘어가지 않고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주요 대기업에서 기업 내부의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채 GPT 사용을 금지한 것과 같이 생성형 AI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내, 해외 기업을 막론하고 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림 기자였습니다. 고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무산되면서 지금 디폴트 우려가 더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휘 기자와 이슈 좀 보겠습니다. 박 기자 먼저 간밤의 진행 상황 어땠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네,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을 위해서 백악관과 여야 지호도부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지만 또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가만 미국 증시도 오늘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경계심 속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맥카시 하원회장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약 1시간에 걸쳐서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회담 이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과 맥카시 의장의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뜻이 엇갈렸지만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기에 대한 생각이 같았지만 각자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한 채의 양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주장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전제 조건으로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내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초에 미국 정부의 디폴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야 간 의견 대립 속에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채 한도 상향 조건에 대해서 양측 입장이 좀 참여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 끝나고 양측의 반응도 좀 상반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카시 의장으로부터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생산적인 대화였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회의 참석자 모두가 디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메카시 의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민주당과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뜻이 완전히 달랐다면서 논의에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플랜 B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6월 전까지 양측이 어느 정도 협상은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이 플랜 B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는 나왔지만 추가 협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나요? 현재 여야는 디폴트 예상일은 6월 1일 전까지 약 2주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강도 높은 협상을 벌일 전망입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들은 현재 시간 12일에 다시 회동을 갖기로 합의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부채 한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수정헌법 14조를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규정인데요. 법률로 인정한 국채는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규정을 채무 상환을 위해서라면 별도의 부채 한도 상향 없이도 행정명령을 통해서 추가 부채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로런스 트라이브 하버드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수정헌법 14조 시행이 적법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라이브 교수는 백악관에서 오랫동안 법률 자문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이 돼 왔지만 지금은 시장 체력이 많이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걸로 멀과해서 의견이 나올까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가 발생하고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 증시는 45% 최대 폭락을 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나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미국의 GDP가 4%나 감소하고 일자리도 600만 개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국제가 D등급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디폴트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단기 국제 매도에 나서면서 간밤에 6월 6일 만기인 미국 국제금리는 5.53%까지 취속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우려라는 주장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핌코의 창업자이자 월가에서 채권 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는 국제금리는 과거에도 디폴트 우려가 높아질 때마다 상승했었다라면서 그러나 항상 해결되는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 국제금리 급등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디폴트 공포에 더해서 이번에도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까지 떠오르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미국 연준 내에서 설 3위로 꼽히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간밤 추가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간밤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너무 높은데 미국 경제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준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윌리엄스 총재는 연준이 실행한 정책의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를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으로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율이 2%로 낮아지기 전까지 연준이 쉽게 금리나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속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이런 가운데 오늘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나옵니다. 4월 미국의 CPI 결과가 발표되는데 예상체 어떤가요?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이면 4월 CPI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CPI는 연준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월가에서는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로는 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과 석유를 제외한 그런 물가는 각각 0.4% 그리고 5.5%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한다면 0.1% 상승했던 지난달보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려졌다는 의미인데요. 이 자체만으로도 증시의 악재가 될 만한 요소인데 만약 예상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면 투자심면은 더욱 위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되는 만큼 이 잠시 뒤에 발표된 4월 CPI 결과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휘 기자였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휘 기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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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 동안 경제 분야에서 딱히 좋아졌다고 체감되는 부분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수치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다음 날 바로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부터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물가 안정에 많은 힘을 쏟았는데요. 지난해 6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6%를 찍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3.7%까지 떨어졌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임박한 만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조금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60세 이상에서 대폭 늘었을 뿐 청년층과 또 40대 취업자는 수개월째 감소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전히 불안한 환율과 높은 금리는 관리가 필요하고요.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수출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내외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었음에도 위기 등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레고 사태와 같은 부분은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확산시키면서 경제 전반에 위기를 만들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파이낸싱을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고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을 비롯한 상황이 계속해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의 가장 원했던 건 아마도 규제 철폐였을 겁니다. 시장 중심의 기조를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인데 근 1년 동안 성과가 있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 또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 살리기에 심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규제 협파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지원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1년간의 혁신 성과, 이민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시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는 아직까지 춥습니다. 곧 있은 취업할 시즌인데 조금 더 여러 분야에서 채용 인원도 좀 많이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채용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게 힘들죠. 없는 사람은 여전히 힘들잖아요. 은행 문턱이라는 게 있는 사람한테는 얕은데 없는 사람한테는 무척 높아. 세금은 많고. 이렇다 보니 정부는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각 산업별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2차 전지 배터리의 원료를 만드는다든지, 그런 것들의 업종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서 포스코 산단의 경우에는 약 4조 4천억 상당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에 9,300억 원을 투입하고 LG화학이 성문산업단지에 3,100억 원 규모의 10분의 차세대 단열재 공장을 착공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생산 공장 확대에 24조 원. 5창 2차 전지 공장 건설에 4조 원이 투자되는 것도 눈에 띕니다. 약 1027건 중 경제 효과가 발생하거나 효과 산출이 가능한 한 152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약 70조 원의 경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규제 개선, 노동개혁 등을 추진한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경총은 투자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정치권과 조율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생법안 중에 표류하는 게 많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여야 정쟁을 넘어서기 위해 윤 정부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80여 개 법안과 관련해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1호 영업사원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게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1호 영업사원의 지난 1년 실적은 어땠습니까? 얼마 전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중에서도 또 넷플릭스를 비롯해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59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나서 한국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기도 했고요. 또 올해 1월에 아랍에미리티 순방 때는 300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습니다. 12년 만에 일본 셔틀 외교가 복원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투자 확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일본과는 공조 체제를 갖춰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 또 북한과는 멀어지고 있는 양상인 만큼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좀 짚어봐야겠죠. 일단 적극적으로 규제를 없앴지만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종 규제를 없앴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강화됐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본다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전국 대부분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고 양도세 등 각종 세제, 또 대출 규제도 많이 완화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여파에 부동산 거래는 실증되고 집값은 급락한 상황입니다. 또 전세 사기, 미분양 문제도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주택 거래를 저해시켰던 규제들을 상당 부분 완화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향후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서 많은 건설 사업, 즉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 옮겨질 것을 대비해서 그에 필요한 사전적인 절차들을 충분히 진행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노동과 교육, 연금, 이렇게 세 개 분야 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앞서 이민재 기자 리포트 제목처럼 과감하긴 했는데 정책 조율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또 개혁을 이끌려면 지지율도 중요한데 숙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던 노동연금 교육이 3대 개혁, 국회에서 발봉이 잡혀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3대 개혁 중 그나마 노동 분야는 연초부터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이 69시간제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1년 동안의 소회와 성과, 비전을 간단하게 언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답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1년간 여소야대 전국 속에서 법안 통과 등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에 제동이 걸린 만큼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선 승리를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는 지지율 반등을 위해 야당과 협치, 소통 강화, MZ세대를 위한 정책 확대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동계획이랬든 교육계획이랬든 정말 정부가 추진하기를 원하면 국회 과반부터 우리가 장악을 하자. 그래서 국회 과반를 장악하면 우리는 이런 이런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의원선거에 총선거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사안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종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 측에서는 1년에 대해서 비정상의 정상화 이렇게 압축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재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경제운용 기조를 전환한 점을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일단 방향길을 돌렸다는 것이 성과다 이런 취지의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남은 4년간 새로운 방향으로 얼마나 잘 이끌어갈 것이냐에 따라 윤 정부의 최종 평가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끝으로 윤석열 정부가 2년 차를 맞이하는데 국정운용에는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방향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겁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이도은 대변인을 통해서 2년 차 국정에 대해서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면서 외교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가 정신도 지원하고 우리는 또 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은 만큼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서 기업들이 세계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강 위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속도가 너무 느리면 물에 떠 있는지 가는 건지 모른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대출 연체율까지 오르자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충당금을 쌓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주문 속에 은행들의 방파제 쌓기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부실 여신에서 손실이 날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충당금. 4대 금융지주가 매 분기마다 차곡차곡 적립해둔 충당금 총액은 올해 1분기 기준 무려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연간 순이익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미국의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미국 투자은행의 총 여신 대비 충당금 적립 비율은 평균 1.49%, 4대 금융지주 역시 1.4에서 1.7% 선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되고 있는 부실 대출 채권 기준으로 보면 대출 잔액의 3, 4배에 가까운 금액이 충당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지주는 올해 말까지 공격적으로 충당금 추가 적립에 나설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자본 확충을 골자로 한 각종 건전성 강화 방안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은행 카드 할 것 없이 대출 연체율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점,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 종료에 따른 후폭풍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반기 부동산 PF 대출의 연쇄 부실 우려가 큰 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합니다. 정부가 지금 PF 대출과 관련돼서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PF 대출의 연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금융권의 PF 대출은 위험성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4대 금융지주의 경우 부동산 PF 대출에서 부실 채권 비율 자체는 낮은 수준이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연초 행동주의 펀드의 배당 확대 요구로 주주 환원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금융권. 잠재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둘 더해지면서 공격적인 배당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봄입니다.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지면 현재와 같이 1년 수출 통제 유예를 적용받는 대신 기간 제한 없이 기준 내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확충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달 넘게 인상이 미뤄진 전기 요금이 내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7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이는 현재 요금보다 약 5% 오르는 것으로 4인 가구 사용량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월 2,400원가량 더 내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론은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전기 요금이 정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구성하는 상품 수지는 반도체와 석유 제품 수출 감소로 적자였지만 배당 소득 등을 중심으로 본원 소득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2, 3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보고서에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 반도체 관련 제품 수요의 주기를 감안하면 올해 2, 3분기쯤 반도체 경기 저점이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총생산, GDP는 0.78% 감소하겠지만 고용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DI는 반도체 범위원K사에서 반도체 걸리는 반복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들이 경기 침체로 세수가 제때 거치지 않는 세수 펑크에도 잇따라 추가 경정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2곳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는데 본 예산 대비 4조 5천억 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새 초과 세수로 정부로부터 받은 지방교금이 33조 원 늘어나는 등 여유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들이 선심성 사업을 앞세운 추경을 상습적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 2차관을 전격 경질하고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그 자리에 임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장관들에게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못하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관가에 인사 태풍이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인위적 개각은 없다고 못박은 상황이어서 장관보다는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을 대거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